모창. 모창! 모창이요?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. 자 이제 모창을 해주시죠. 대충할 생각 하지 마요. 원! 누구랑 누구랑 얘기를 하고 지냈네요. 반면 조금 쉬었죠. 그거 우리가 정확한 것 같아요. 성창식 씨가 부르는 조연표 씨네요. 그렇게 했으면 진짜 확실했어요.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. 그러면 송창식 씨가 부르는 소녀시대 노래 이런 거. 그렇죠 이런 거 해야지 재밌죠. 지 알아요 지? 너무너무 예뻐 눈을 눈을 보시죠. 거기에서 손도 이렇게 하고요.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. 이게 개인계예요. 자 다시 저희가 이거 다 편집하고 뭐 하실 겁니까 딱 물어보면 송창식 선배님 버전으로 소녀시대의 지를 부르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. 아시겠죠. 범주 씨 어떤 게 인기하실 건가요? 저는 송창식 선배님 모창인데요. 지를 부를게요. 아오 소녀시대의 지를요? 소녀시대의 지를요? 그게 가능해요? 네 이건 말도 안 되죠. 할 수 있어요. 일어나서 한 번 해보자. 트레이드마크죠 송창식 씨. 팔에 벌리고요 팔에 벌리고. 옆으로 가요 옆으로 옆으로. 그 정도 약간 손을. 자 고개를 살짝. 고개를 살짝 이렇게. 고개를 살짝. 저기 여러분이 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. 아니 그게 본인의 개인기라는데 왜. 아니 누구신데 지도해 주시죠. 왠지 이런 걸 잘할 것 같더라고요. 이상해. 자 가겠습니다. 5 6 7 8 너무너무 예뻐 눈에 눈이 부셔. 눈에 빠졌어 떡집은 걸. 아이씨이. 아이씨이. 아이씨이 만들어졌다. 아이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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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려. 아이씨이.